1. 평범 남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리섭에 따르면 평범녀가 20대 때 잘난 오빠들을 많이 사귀면 눈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평범남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과 수준이 맞는 남자들을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드필 이론의 알파고스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썰입니다. 여자가 현재의 평범한 남자친구와 과거에 사귀었던 알파고스트를 비교하게 된다는 점을 저는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에 더 돈이 많은 남자 또는 더 잘생기고 키 큰 남자 또는 더 카리스마 있는 남자 또는 섹스를 더 화끈하게 나눌 수 있는 남자 또는 남들 앞에서 자랑을 더 할 수 있는 남자와 사귀었다면 현재의 평범한 남자에 불만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섭은 문제의 한쪽 방향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평범녀가 알파멜과 사귈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만 따집니다. 하지만 우월 남과 사귈 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저는 남자의 질투가 여자보다 훨씬 강렬하도록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질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인이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한 것을 알게 되면 현대사회의 대다수 여자들은 완전 빡돕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여자친구에게 갑질을 하기 쉽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애인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할 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월한 남자와 사귀면 언제 차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여자를 환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헬륨풍선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예측하고 싶다면 중력만 계산하면 안됩니다. 부력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힘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면 그것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향하는 힘들의 합이 더 큰지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들의 합이 더 큰지 정량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물리학과는 달리 심리학에서는 정량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알파고스트와 평범남의 비교와 관련하여 위에서 나열한 양쪽 방향의 요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량 분석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섭은 정답을 찾아냈다고 우깁니다. 알파메일과 사귤대의 장점들의 합이 단점들의 합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리섭이 과학 또는 과학철학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배웠다면 한쪽 방향의 요인들만 인정하고 다른 쪽 방향의 요인들을 무시함으로써 손쉽게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이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